싹 드네 에에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너무 뽕짝처럼 불렀네 여기가 비어보이지? 아! 안녕하세요 홍수하은대입니다 오늘은 쪄어언 청주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한뜰 닭발과 옛날 통닭, 시장 통닭을 먹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기대, 기대만벌 자, 그러면 아, 치킨 먼저 자, 오늘은 혹시 몰라서 일단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손에만 끼면 되겠죠? 그럼 일단 닭다리를 이렇게 먹겠습니다 짜잔! 음... 토실토실 닭다리 khi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뜯어보겠습니다 와... 아니, 되게 단순한거 같은데 요정도까지 이렇게 틀기는 집이 흔치가 않아요 오! 이거 안뜰 닭발에서 같이 산거거든요 리얼사운드 한번 해드릴까요? 치킨 치킨 괜찮았나요? 역시 라이브를 해도 잘합니다 자화자찬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떨어진거야 진짜 맛있다 닭발 근데 저는 다음부터는 무뼈 닭발을 먹겠어요 둘 다 맛있는데 무뼈 닭발을 먹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아까 다리를 국물에 이번에는 간장 마늘 소스 뭔가 입안에 개운하게 해줘서 아주 좋네요 잠깐만 기다렸어요 어렵지 않지 껍데기는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아참 손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서있었는데 저기서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이 저랑 눈이 딱 마주친거에요 아 잠깐 이렇게 와보시라고 해서 어? 구독자분이신가? 그래서 딱 갔는데 밥 좀 볶아달라고 밥 좀 볶아달라고 하하하하 그래서 아 제가 다른 직원분 불러다가 밥 볶아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아직 그런거 같아요 하하하하 닭발 먹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폭풍뼈 이렇게 두두두두 하고 있어 안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드럽게 먹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입도 이렇게 가리고 먹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꼭 뼈 없는 닭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아까 냉면 이런게 먹고 싶나 봤더니 뭐 마실게 없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냉장고에서 마실걸 찾아오겠습니다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하 치킨무요? 어렵지 않지 머리수탈 다른것도 해보세요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번에 머리 깍으러 갔을 때 vergessen 칼 도착 하지 말까요? 흐흐흐흐크 이상해요? 하하하하하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우으으으으음 으으음 닥 청주 분들이 좀 더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서울...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라 만나면 어? 홍사운드님! 어? 어?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러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니면 또 막 어? 홍사운드님 아니세요? 이러시는데 청주에서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댓글로 홍사운드님 혹시 오늘 어디 지나가셨었나요? 닮은 사람 본 것 같아요 또는 한 1시간 있다가 인스타 DM으로 홍사운드님 저 오늘 어디서 홍사운드님 봤어요 막 이러면서 보면 얘기하세요 보면 항상 이렇게 열려있으니까요 보면 말씀하세요 아 참! 그냥 미리미리 이야기해놔야지 8월 18일에 다이아 페스티벌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대지런한생활 채널에 입덕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입덕가이드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인가 그때 하니까 일찍 오셔서 저하고 2시인가? 2시 반부터 저랑 같이 사진찍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또 그때 오시면 뭐 이렇게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옥산 닭발도 맛있어요? 으음 맛집이 엄청 많구나 카메라 마사지 잘생겨지는데 하지만 카메라는 항상 똑같습니다 1년째 똑같은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식으니까 잘 안 발라지네 따뜻할때 먹어야 되나봐요 아까 따뜻할때는 입에 넣고 아아악 하면은 이게 스물스물스물하면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됐는데 이제 이제 식으니까 얘네 그 지방들이 좀 더 이렇게 탱탱해져서 뼈를 잘 안 넣어요 이렇게 딱 잡고 있어 살이 계속 아아악악악악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에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 그렇군요 저도 홍씨라 홍홍 소리 많이 듣는데 반가워요 홍씨 가문에 이렇게 훈남이 있다니 저희 사촌오빠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홍씨가 아닙니다 하하하하 홍씨 화이팅! 하하하 하하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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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홍씨로 알고 있었어요 저를? 끝! 이름 끝 자가 홍이신가요? 거기까지는 시크릿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 내 이름은 김자홍이야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깔끔! 딱! 해서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뼈와 쓰레기통 탁! 해서 딱! 아! 밥 비벼 먹고 싶다 진짜 하하 조금만 먹을까? 아 잠깐만 뭐야 벌써 12시가 넘었잖아 맥주나 한잔 해야지 주식수 배워요 어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아 그러면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프닝송 한 띌 닭발 먹어 볼까 닭발 사는 김에 통닭도 시켰지 하하하하 예약해놓은게 안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불러서 갔더니 아 안되겠다 낀건 어렵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자 그러면은 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관리자 ABC님과 유나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다음주 수요일날 봐요